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득 찹쌀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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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인 다음 시간에 SEO. ermaq. 지민에 바삭하게! 배부로 샐러드 버터 진짜 비빔면 너무 좋아. 음 맛있다. 물 더 넣어야 돼 한참. 그래도 물 많이 넣는데 먹으라고 한 것 보다 너무 짜. 괜찮은데? 응. 역시 면은 덜 끓여와야 돼. 우리 지금 뭐 먹은 지 3시간만에 또 먹네. 대단해. 너무 맛있어. 계란 대박 간입맨 간 입 다 먹을거야 다 먹을거야 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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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교육을 하나 받고 왔는데 거기 밑에 있는 쌀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없더라구요. 진짜 엄청 푸짐하죠? 김밥이. 요즘 고민인게. 저희가 아직 신혼여행지를 못 정했거든요. 이거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정했겠지만 아직도 못 정했어요. 둘이 뭔가 조율해야 되는데 딱히 어디가 가고 싶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그래요. 저는 이제 집을 치우고 집안일을 하고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여기 왔어요. 여기 왔어요. 뭐 했어? 반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진짜 맛있다. 아까 던질봐야 돼. 간이 사이가 전주께 감자전을 먹었는데 전주께 감자전 2만원. . 아 원래 얘 간천을 먹어주는 거야? 아 우와 이건 직접 식사? 응 그거 알아? 시영이 볶음밥 안 먹는 거야? 왜냐면 먹을 때 먹을 때 밥을 먹고 볶음밥을 안 먹어 난 먹을 때 밥도 먹고 볶음밥을 두 개 주세요 음 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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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한 입 먹고 맛있으면 바로 쇠 먹어야지. 그러니까 이게 간 수치는 타고나는 거라니까. 난 간 수치는 타고나는 거야. 간이 진짜 망가질만 하거든. 타고도 안 망가졌어. 간 수치가 1도 안 나. 이거는 타고나는 거야, 진짜. 아니면 간이 이미 재고시를 못하는 거야. 간이 이미 배 밖으로 나. 간이 배 밖으로 나. 이 순간 자기가 좀 더 오래 걸린다는 거. 비싸게. 장훈이 종차시켰을더라고. 종차만 받을 것 같아. 그럼 이사를 갈 거야, 한 가야. 비글 수도 있어. 아니 그러니까 닫고 자신구가 중요한 건. 여러분 이거는 오늘 친구가 집으로 보내놓은 아기간이랑 단새우 운이에요 이거는 저번에 담근 그 계피죽 거기다가 오크침 넣은 거 가져왔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자 네 손 좀 떨어지면 안돼? 부탁이요 부탁하는 자세가 아직 덜 됐어 부탁해요 근데 아직 안 시원해졌을까봐 아 그냥 먹자 아 오 혈 미쳤다 짠짠짠 와 이거 첫입 먹었는데 별로면 어떡하지? 아니야 와 이 떫은 게 오크네 이거 언더라도 먹어도 돼? 아 진짜? 여기까지 위장이 느껴져 그쵸? 위즐레스키 타듯이 이제 확실히 딱 오크침 도니까 진짜 딱 그냥 미스키만 진짜 딱 그냥 미스키만 조용아 술 어때? 괜찮아? 너 진짜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이 위를 스키타고 내려가지고 야 얘는 이제 바꿔야겠어 방법을 술을 저럴 때마다 한 텀을 주지 말아야 돼 주면 안 돼 응 이제 아플 때 그렇게 해주는 거 뭐 나 장 걸렸을 때 거의 이미 많아 뭐 갖다 줬지? 약 여기다가 흰죽 이렇게 와가지고 문 앞에 걸어놓고 으아악 이렇게 둘이 이렇게 보고 으아악 기석이가 왔었겠어 장부님이랑 둘이 있는데 누나 왜 결혼한대? 어떻게 한대? 저 성격을? 이러면서 우리 엄마 왔는데 기석이랑 기석이 가면서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대 그렇게 고맙다고 했어요 시영한테 형 너무 고맙다고 나도 우리 엄마 결혼하게 됐는데 너무 무거웠다고 궁금해 치즈가 살짝 굵었어 아 구조면 안 되는데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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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가볍게 매콤함을 해서 맛있게 물ić 눈想 음 귀엽잖아 음 Aquaman 오 너무 맛있어 안돼요 왜 코르트 냄새나 나 진짜? 옆으로 맛있어? 제육은 대신을 안 해 며칠 전에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었어 마리 콩나물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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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가루도 가지고 왔어요 청양고추가루도 가지고 왔어요 고추만 죽을뻔했어 고춧가루가 넘어갔어 자세기 넣으니까 맛있다 얼굴 엄청 빨갛네? 매워? 고춧가루랑 가대기가 들어가는 걸 봤는데 심지어 막 위에 곧이 떠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게 있어요 이거 진짜 없거든요 그냥 이런 정보는 누군가를 달려주면 안 돼 여기 사소금 배우신 분이네 어우 박스 와인 있어요 이게 오랜만이야 이거 서비스로 주신다 그래서 금색 오 금색 고춧가루를 시킨 와인 아까 전에 사는 와인입니다 당신은 힘듦이잖아 짠 오 내가 왜 저거는 힘들어하고 이거 맛이 난 줄 알겠지 어 저거랑 맛이 완전히 다르네 얘가 조금 더 심쿵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건 무겁잖아 끈적하잖아 어 솔직히 이건 상큼하잖아 너무 좋아 되게 깔끔하다 왜 이상해? 왜 이상해? 불고 맛있지? 난 사실 소금구이를 이 양념에 찍어먹는 것 같은데 소금 살짝 찍어서 양념에 찍어먹는 것 같은데 그 한입이 영양반 후라이드 바늘 한입이 순환이 인기지 너무 맛있어 그냥 먹으면 안 먹어야지 먹어야지 고춧가루를 먹어야지 맛있다 맛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맛있다. 어땠어? 어때? 짭? 아니요. 음! 다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아, 이만 먹어도 그거네. 다 먹어줘야겠어요. 다 먹어줘야 해. 이번에는 그만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